Hi, guys. I am a snail keeper. Today, I am going to move my baby snail to a large house. Recently, my baby snail has grown a lot. So it needs larger place. Have a good time with snail keep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기 달팽이 이사하는 것에 관한 영상이에요. 얘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보이시죠? 아기 달팽이 이사에 관한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 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최초의 실시간을 했어요. 달팽이 집사 채널 처음으로 물론 제 인생에서도 최초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거 참 저도 몰랐는데 구독자가 아직은 천명이 좀 안 되는 시점인데 구독자 천명 미만의 경우는 실시간 라이브 할 때 제약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천명이 안 되니까 아무 기기로나 할 수 없고 컴퓨터에는 웹캠으로는 실시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웹캠으로 그날 방송하느라고 제가 그때 진땀을 뺐습니다. 그날 영상에서 찍으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거의 하지 못해서 오늘 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된 친구는 오늘의 주인공 막내 달팽이인데요. 이 막내 달팽이가 어느새 좀 있으면 생후 두 달이 다 돼갑니다. 오늘이 59일째거든요. 내일이면 60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막내 달팽이 이제 태어난 지 2개월 된 달팽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쩍부쩍 커지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아기 요람 같은 그런 통이라면은 처음에는 이 통도 넓었는데 지금은 많이 좁아졌어요. 아참 안 보이시죠?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아기 달팽이 만나볼게요. 그런데 아기 달팽이가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라서 저는 달팽이가 자고 있으면은 막 강제로 깨우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뭐 잘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억지로 깨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기 달팽이 이제 자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서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 달팽이는 일어나면 좀 더 넓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상추는 이른바 그 유명한 먹다 남은 상추입니다. 아기한테 어저께 상추 한 장을 줬는데 우리 큰 달팽이들은 상추 두 장, 세 장, 네 장 그냥 막 씹어 먹어요. 그래서 상추를 넣어주면은 바로바로 먹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우리 아기한테는 상추 한 장은 좀 버거워였나 봐요. 상추를 한 장 넣어줬더니 이 부분은 좀 남겼네요. 네 그리고 맛있는 부분 야들야들한 부분은 지금 다 먹은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어젯밤에 넣어줬는데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치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저희 집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좀 집안이 따뜻하다 그러면은 상추 같은 거는 몇 시간 안에 바로 치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팽이들이 다 먹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잽싸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이 상추를 한번 치워줄게요. 자 먹다 남은 상추를 다 제거하고 났더니 이렇게 아기 달팽이의 모습이 이 안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코코피트 안에서 여전히 자고는 있는데 아직은 아기니까 근데 이게 집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몸이 커져서 그런지 코코피트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폐각의 꽁지 부분은 쏙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서는 무슨 타조도 아닌데 이제 얼굴만 이렇게 코코피트 안에 이제 받고 코는 받고 이제 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둡긴 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운동장 삼아서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아주 작았죠. 그러고 보니까 왕달팽이는 태어날 때는 뭐 2mm 정도 이렇게 그런 크기로 태어나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네요. 아이쿠. 자 그러면은 우리 달팽이는 여기 한 켠에서 계속 자라고 그러고 저는 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만 해도 이 통에다가 이제 우리 아기 달팽이를 옮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간 단계의 그런 뭐랄까 아기방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통에다가 이제 옮겨주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아기 요람 같은 통은 요만큼이고 한 이 정도 크기에다가 얘를 옮겨줘야겠다. 그래서 조금 이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 이 친구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요거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저 통도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이 통으로 이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네. 요 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요거는 우리 달퐁이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달퐁이 데려오면서 이제 사가지고 온 통이에요. 여기다 키워야지. 그때는 저도 완전히 달팽이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환경호르몬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요런 소재, 트라이탄 소재 이런 걸로 사오고 그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폐용기죠. 여러분 밀폐용기 다 아시죠? 우리 주방에 있고 너희 집 냉장고에도 있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있는 바로 그 밀폐용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밀폐용기는 요렇게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 통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밀폐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산소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 공기구멍을 조금 뚫어줬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공기구멍 어떻게 뚫어주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달리는데요. 전 그냥 이거 송곳으로 뚫었어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리고 최대한 구멍을 작게 뚫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작으면 좋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구멍이 클수록 벌레가 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멍은 최대한 뚫어줄 거면 작게 뚫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밀폐용기 같은 경우에는 꽉 닫아 놓으면 산소가 안 통할까 봐 뚫어주긴 했는데 웬만하면 우리 하루에 한 번 이상 달팽이집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산소 부족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달팽이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달팽이 키우는 통에 구멍을 정말 열심히 뚫어주시더라고요. 송곳이나 이런 거 드라이버 이렇게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따만한 구멍도 뚫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들은 굉장히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정말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약간의 공기나 산소만 있어도 달팽이들이 숨을 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이런 밀폐용기에다가 이렇게 탁 뚜껑 완전히 꽉 닫아 놓고서는 절대 안 열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째 두 달째 이거 절대 열면 안 돼. 이거 밀봉 봉인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응가 치워주려고 열어주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열어주고 또 하루에 한 번 먹이 같은 거 주려고 열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공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달팽이 키우는 통 웬만하면 공기구멍 굳이 뚫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밀폐용기라서 약간 걱정돼서 이제 구멍은 처음에 이제 이 통 가져오자마자 그때 뚫었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공기구멍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폐용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달팽이 키우는 통 있죠. 리빙박스 같은 거요. 다이소 리빙박스 같은 거는 구멍 뚫을 필요가 없던데요. 저 지금 두 마리를 지금 리빙박스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각각 한 마리씩 구멍을 안 뚫어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팽이가 숨을 못 쉴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통으로 옮겨주기로 했으니까 이 통으로 옮겨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달팽이집을 꾸며볼게요. 자 달팽이집을 꾸며줄 때 절대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뭐죠?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그렇죠. 코코피트. 코코피트는 꼭 있어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코코피트 없이 달팽이 키우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코코피트를 안 쓰시려면은 그 펠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F-E-L-T죠. 펠트. 펠트라는 그런 펠트지에다가 팔아요. 펠트지. 뭐 문방구에서도 팔고요. 펠트지를 물에 적셔 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펠트지를 물에 적셔서 키우느냐 아니면은 코코피트를 키우느냐 딱 이 두 가지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펠트지에서 안 키워요. 왜 그러냐면은 달팽이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폐각으로 떨어질 때 코코피트 위에 떨어지면 상당히 안전하고 폐각의 그런 코코피트가 푹신푹신하니까 폐각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펠트에서 키우면은 그거는 얇잖아요.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코코피트처럼 이렇게 푹신하진 않으니까 혹시라도 달팽이가 천장에 매달렸다가 뭐 실수로라도 떨어진다거나 뭔 일이 있어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폐각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리고 달팽이 몸에도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코코피트다. 그리고 또 방법이 어떤 분들은 키친타올 같은 거 그런 걸 물에 적셔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키우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달팽이들은 키친타올을 먹습니다. 종이 성분 같은 건 좀 다 먹어요. 달팽이가 종이도 먹는 거 다 아시죠? 그렇다고 일부러 주진 마세요. 그게 무슨 건강에 좋을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달팽이를 종이 위에 두면 종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달팽이들이 집을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죠? 네, 벽지를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집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막 벽지 갉아먹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달팽이를 키울 때 달팽이가 갉아먹지 않는 유일한 그런 재료가 펠트라서 펠트에다 물에 적셔서 키우기도 해요. 특히 여름에 이제 냄새 나고 그러니까 펠트를 직접 빨아서 매일매일 빨아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펠트는 그걸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손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아주는 게 귀찮은 건 둘 번째 문제고요. 달팽이들이 떨어졌을 때, 그 위에 떨어졌을 때 별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코코피트. 그리고 코코피트 중에서도 100% 이런 거는 이제 100% 코코피트예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코코피트는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이 지금 없는 100% 깨끗한 코코피트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상토에서, 상토는 배양토 말하는 거죠. 이제 식물 키우는. 상토에서 달팽이들 키워도 되나요? 그러는데 상토에서 키운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볼 거예요. 배양토, 상토죠. 배양토에서 달팽이 키우실 때 그 배양토에 코코피트 성분이 80% 이상이면 그럭저럭 키워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배양토에는 다른 성분이 또 들어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막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배양토에 자잘자잘한 자갈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달팽이가, 달팽이 폐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막 추천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뭐 상토 뿐이 없고 코코피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그러면 그 경우에 뭐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이 질문 정말 이제 그만해 주세요. 100% 코코피트, 코코피트래요. 아, 왜 그러지? 제가 치킨이 먹고 싶은가요? 코코, 코코. 자, 100% 코코피트, 100% 코코피트 사용해 주시고요. 코코피트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죠. 만드는 데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순물이 적고 가장 깨끗하고 코코피트 상태가 질이 좋은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덕인 코코피트 추천해 드리죠. 가격도 무난하고 가격도 일반적인 코코피트 가격인데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름에 그냥 실내에다 보관을 해봤는데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의 질이라고 할까요? 품질이 항상 고르더라고요. 제가 1년 넘게 덕인 코코피트를 계속 주문해서 사용해 봤는데 코코피트가 항상 가루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뭉쳐지지 않고 부드럽게 퍼져서 좋고 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소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코코피트 관련된 영상 보시면 제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소독하고 이런 장면도 많이 있는데 소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독 하나 안 하나 그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소독해도 깨끗한데 소독 안 해도 불순물 같은 게 전혀 없고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코코피트에 관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셨는데도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얘기, 이 말씀 이 코코피트를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잖아요. 지퍼백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실수로 코코피트에 지퍼백을 잘 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이 마릅니다. 이 안에 코코피트가 마릅니다. 그래서 말라서 안 돼요. 그래서 꼭 뚜껑 닫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왜 항상 이렇게 지퍼백을 확실하게 잠가줘야 되냐. 다 쓰고 남은 지퍼백을 확실하게 잠가줘야 되는 이유는 벌레가 들어가요. 물론 집안에 벌레가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조그만 팔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벌레들이 집안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코코피트 이렇게 앞에 열려 있으면 신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면 실수로 들어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코코피트는 사용 후에 지퍼백을 꼭 잠가줘야 된다. 그리고 혹시 다른 제품, 코코피트 다른 회사 제품을 써서 잠글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지퍼백으로 옮겨줘서 또 꼭 잠가주세요. 밀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긴 남긴 남아있는 코코피트는 꼭 밀봉을 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적당한 습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벌레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음번에 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압축 코코피트도 있죠. 근데 제가 안 써봐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압축 코코피트는 이렇게 벽돌처럼 생겼어요. 네모나게 벽돌처럼 생겼는데 필요할 때마다 오래 보관하기 좋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꼭 압축은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달팽이를 많이 키우는 편은 아니라 몇 마리 안 키우니까 압축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압축 안 된 코코피트만 지금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달팽이집사하고 코코피트라고 해서 같이 검색어에 넣어보세요. 검색창에 달팽이집사 코코피트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코코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영상이 한 두어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코코피트를 부어봤는데요. 이거 갖고는 안되죠 당연히. 너무 적은데 이 양은 너무 적어요. 얘는 잠시 치워주고 근데 왜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부었느냐 이제 물 뿌려주려고요. 습도 조절해주려고요. 이때 중요한 게 분무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물을 뿌려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손으로 짰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이렇게 코코피트를 축축하게 만들어지고 코코피트를 들어서 손으로 짰을 때 물이 떨어지는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물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물을 많이 주시진 마시고 물론 코코피트를 우리가 직접 짜보지는 않지만 코코피트를 짰을 때 물이 떨어지진 않지만 충분히 축축할 정도 손이 굉장히 축축할 정도로 물을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더 물을 물론 뿌려줄 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더 물을 뿌려줄 예정인데 코코피트를 부어주고 물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코코피트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더 부어주고 물 또 중간에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코피트의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조절해주는 방법이 하나고 아니면 애초부터 아예 확 다 붓고 물을 또 확 조금 더 넉넉하게 부어서 코코피트를 습도를 적당히 맞춰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습도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 약간 달팽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조금 건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달팽이를 키우면서 달팽이한테도 이렇게 물 뿌려주고 우리 계속해서 매일 물 한 번씩 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채소를 주게 되면 채소에 있는 수분기가 이제 코코피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달팽이 몸에서 좀 점액질이 나오면서 코코피트가 축축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을 주시면 나중에 코코피트 자체가 지나치게 축축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달팽이들은 축축한 거 물론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또 물기가 많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지나치게 습도가 높아도 그 안에서 살기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은 달팽이 마를 걸 걱정해서 지나치게 또 많은 물을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코코피트만 해도 충분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달팽이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깔아주겠습니다. 에라이 다 붓자. 네, 다 붓겠습니다. 다 부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해줘도 되고요. 코코피트는 뭐 사실 깊어서 달팽이한테 나쁠 건 하나도 없지요. 어느 정도 깊이가 좋으냐면요. 달팽이 폐각보다는 좀 깊게 깊게 깔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막내 달팽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어? 방금 깨어났어요? 언제 또 깼니? 안 잘 때 몰래 옮겨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 달팽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이 놈 폐각이 또 아주 뚠뚠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폐각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깔아주시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막내야 아직 애기고 이제 뭐 임신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산란을 앞두고 있는 달팽이가 있다면 폐각보다도 한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깔아주셔야 돼요. 이제 그때는 알을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코피트 안으로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때는 통이 허락하는 한은 좀 최대한 두툼하게 깔아주세요. 달팽이들이 산란할 때는 많은 양의 코코피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아직 임신하고 산란하는 그거는 한참 남았으니까 적당한 정도로 깔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달팽이 집사들의 취미생활이죠. 벽에 붙은 코코피트 물총으로 해결해주기 그래서 물총 기능이 있는 스프레이, 분무기 굉장히 중요하죠. 분무기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달팽이 집사 분무기 영상 카드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 카드 봐주세요. 오늘 무슨 홍보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 덕인 코코피트 그거는 전혀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샀고 덕인 코코피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코코피트 사용해본 결과 덕인께 제일 괜찮아서 추천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근데 이거 덕인 사장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코코피트 어느 정도 수분 맞춰줬으면 수평이 유지되게 좀 판판하게 해줄게요. 물론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꾹꾹 다져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땅처럼 달팽아 너 이렇게 땅 밟고 싶지? 편편한 땅이 좋지? 막 이러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더 달팽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걸 달팽이 놀이터를 장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나무 비슷한 장식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더 장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개 껍데기, 가르비 껍데기, 소라 껍데기 같은 걸 넣어주셔가지고 이 안에서 달팽이들이 숨고 놀 수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오늘 기본으로 한번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긴 하는데요. 네, 준비는 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수분은 언제든지 더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을 뿌려주지 마시고 적당히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뿌려주신 다음에 달팽이를 여기다 옮겨주고 키우는 과정에서 더 수분을 더 공급해 주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을 넣어주지 마세요. 근데 혹시 실수로 지나치게 코코피트가 흥건히 젖었다 그러면 더 많은 코코피트를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또한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러브하우스는 아니지만 새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기 달팽이 이제 여기로 옮겨줄까요? 크, 많이 컸다. 네, 이제 어린이 느낌이 물씬 나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가 된 달팽이입니다. 우와, 그동안에 폐각 무늬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렇게 잘 컸어요. 이야, 진작에 제가 이 넓은 곳으로 옮겨줬어야 했는데 아이고, 저 조그만 아기 침대에서 얼마나 갑갑했을까. 자, 이제는 자유롭게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좀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와, 이 통도 하나도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또 짜장면 먹어야죠. 우리 이사하는 나이 이제 짜장면 먹잖아요. 근데 우리 달팽이들은 짜장면은 안 먹고 애호박으로 대신할게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애호박 도시락 준비했어요.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하면은 우리 달팽이 어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 아니면은 사실 그래서 이 밀폐용기 산 거예요. 이렇게 밀폐용기로 뚜껑 꼭 닫고 어디 가까운 곳 정도는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손쉽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애완동물이 달팽이에요. 네, 달팽이 키울 때 좋은 점. 그동안은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또 어디 통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너무 좁은 통은 좀 그렇겠지만 이동할 때 조금 통이 좀 좁은 거는 괜찮고요. 잠깐, 잠깐 괜찮고요. 계속 그렇게 두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어디 갈 때 막 흔들리는 장소 없는 이런 통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달팽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에 뚜껑을 닫고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하고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되겠죠. 좌우로도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수평을 유지해서 이렇게 달팽이를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흔들리는 장소에는 네, 가급적 데려가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은 도착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도시락을 싸서 이제 어디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또 애호박 같은 거 도시락, 준비된 도시락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달팽이가 또 잘 먹겠죠. 네, 집을 넓혀서 집에 평수를 넓혀서 넓은 곳으로 이사한 아기 달팽이는 이제 오물오물 애호박을 먹고 있어요. 네, 이 애호박 먹고 잘 크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더 칼슘도 줘야 되고 다른 영양소도 또 줘야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그리고 저는 영상 촬영이 끝나고 이 친구에게 여러 가지 뭐 분필도 주고 네, 분필 줘도 됩니다. 네, 분필 주시면 이제 그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탄산칼슘 분필은 줘도 됩니다. 분필도 주고 뭐 랩터민도 주고 감마르수도 주고 뭐 다양하게 줘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되게 간단한 영상이 될 줄 알았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아기 달팽이 너도 안녕. 맛있게 먹어. 이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짜장면을 아니 아니 애호박을 맛본 아기 달팽이는 집안 여기저기를 탐색하고 있어요. 새로 이사 온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때? 아가야 마음에 드니? 아가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좀 더 넓어졌으니까 좀 실컷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진짜 바꿔줬어야 됐는데 이제야 집 바꿔줘서 미안해. 다음번에 더 넓은 집으로 바꿔줄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 다음에 만나요. 안녕.